그 다음에 국경관리 이민관리를 해체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불법 입국이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하면 150만에서 200만 될 겁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경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특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거대 도시 지금 거의 폐허화되고 있죠 이런 사정을 미국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국제는 뭘로 특징 지어지냐 나도 몰라 대중정책이에요 뭔가 반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늬만 반중이고 실제로는 코로나 조사라든지 코로나 책임추금 같은 데서는 말로만 반중을 하고 안 한나 말이에요 안 밀어붙인다고요 더욱이 무서운 거는 중동 불장난이죠 이란을 다시 살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이란을 살려주게 되면 중동이 불안정해집니다 중국의 중동장악력이 회복됩니다 이란의 최대의 동맹이 중국인데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개 나도 몰라 대중정책이에요 둘 다 전형적인 친중 정말 정말 종중정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간이 급속하게 붓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붓는다고 영어로는 임볼든이라고 그래요 대담해진다 대담하게 만든다 임볼든 간을 붓게 만든다 그런 임볼든 차연한 러시아 그러니까 간이 부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런 정치평론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도 몰라 대중정책을 나타내는 두 개의 이미지는 제가 전번에 세뇌탈출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파우치 파우치가 바로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도 않고 코로나를 엄중하게 기원을 조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흐름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중동 불장난 이란 살려주기는 트럼프 때 바그다드에서 참살당한 솔레이마니 오른쪽 사진이죠 그 두 사진이 지금 나도 몰라 바이든 정부의 나도 몰라 대중정책을 표현하는 반중은 껍데기고 그 안에는 전혀 반중이 아닌 제대로 된 측면에서는 반중이 아닌 그런 대중정책을 상징하는 두 사진 두 장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보세요 다시 사람들 보니까 바이든가 침해거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갈아치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보니까 이게 선거부정이었대 그 말이 51%가 선거부정 이 선거부정으로 결과가 되바뀌었다는 게 51% 나오고 있으니까 두 개가 결합을 해요 여러분 누가 뒤에서 장난친 거야 하고 이제 적을 찾기 시작해 search and research search and research 저걸 탐색을 하고 적이 누군가 공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보니까 바이든 이쪽 정책 보니까 젠더평등의 셰일주기 위기의 인플레이션의 뭐 그 저기 뭐야 CRT에 그 다음에 국경관리 이민관리 해체 경찰 죽이기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 비굴한 자세에 중국, 러시아는 계속 사고치려고 간벗어날뛰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얘들이 침해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화끈하게 미국을 말아먹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미국을 말아먹고 있네 이거 큰일 날 놈들일세 이 자들이 누구야 하고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보면 이게 바이든의 행정부 세력 의회의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깨자점 워크레프트 뭐 BLM 엔티파 DSA 이런 워크레프트 깨자점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면은 이게 덜 혁명적인데 딱 보니까 여기에 대학교수 엔터테인먼트 스타 하다못해 저런 자들까지 그렇잖아요 저게 내가 꽤 좋아하냐 탐행스 이런 자들까지 그래요 저명인사 거기까지도 뭐 쟤들 밥 벌어먹고 살려라 그러려나 보다 한데 거기에 빅미디어가 그쪽이야 완장지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MSNBC 어 잠깐 이거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거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빅텍이 그래 베조스는 자기 입으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전이 높고 승고하다라 그래서 1200 1300억을 그냥 줘 개인한테 빅텍이 애들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좀 파다 보면 야 이게 월스트리트가 공화당에 돈줄 끊어서 공화당 말려 죽일라 그랬었네 올해 1월 달에 얘들 왜 이러는 거야 어 그런데 보니까 넷을 내고 뭐 뭐 다국적 기업들 코카콜라고 보니까 뭐 저기 CRT 떠돌고 젠더평등 떠돌고 뭐 프라이드 먼스 뭐 동성애 띄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야 얘들 왜 이러는 거야 거기까지만 봤더니 아 무늬만 공화당 이거 공화당인데 저쪽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것들 있네 리즈 체니 뭐 가끔씩 미치 맥커널도 그렇고 미트로 업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그 네브라스칸가 어디 세스 뭐 상원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일세 네오콘일세 이것들 그냥 묻지마 전쟁 벌리고 미국의 군사력 앞세워가지고 아무 나라나 막 들어가서 현대국가 만들 수 있다고 구라치면서 전쟁 벌리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같이 가네요 이거 올 카르텔이 같이 있네요 여기에 지금 백모드 저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제가 트럼프한테 정말 감사한 것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지난 4년간 저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너무 끔찍한 진실이라 야 저러겠어 설마 하던 게 어 저것들이 다 한무덕일세 저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발리스트 엘리트들이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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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엔이니니 뭐 IMF니 월드뱅크니 WHO니 WTO니 이런 거 내세우고 조물락 조물락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한 자기들 말로는 또 시진핑 용어로는 그걸 세계 지배체제 월드 거버넌스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교만해요 월드 거버넌스 세계 지배구조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커플릿 거버넌스 그러면 기업 지배구조를 얘기해요 세계 지배구조를 운일을 하고 세계 정부를 얘기하고 교황이 세계 정부 얘기하잖아요 교황이 그럼 이것들은 좀 이상한 자들일세 이거 황당한 자들일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누구의 민낯이 이토록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난 적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또 글로발리즘이냐 가치지향 주권국가냐 이 대립이 이처럼 확실하게 드러난 적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게 딱 구도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 구도가 잡혔는데 이 잡힌 부도에 대중이 확 들어온다고요 뭘 통해서 선거부정 의혹과 바이든 침해를 통해서 대중이 물밑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도 속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들고 팔 수밖에 없어요 search and research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탐색과 탐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탐색하고 탐구하면 진실이 보여요 인터넷 뒤져보고 하면 유튜브 뒤져보고 인터넷 뒤져보면 진실이 보인다고요 대중이 여기는 막 밀묻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가 미국인 전체의 51%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뀐 것 같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살벌한 정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불행 중 다행으로 한 발 비켜 있어요 이게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이게 운함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덕분이다 보면 한 발 비켜 있다는 의미가 뭐냐 바이든 글로발리스트들이 한국 한반도를 불쏘시개로 안 쓴다 그 얘기예요 즉 문팔 6의 재직권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서너 번 말씀드렸지만 16년 말 17년 초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상황 16년 12월에서 17년 1월까지 그 한 달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반기문이 주저앉고 문재인의 집권이 사실상 확정된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그러면 이 16, 17은 뭐냐 16, 17은 결국 대통령의 16년도 11월에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그걸 겨냥한 함정이에요 문팔 6의 재직권을 도와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썼냐 반기문의 형인가 동생하고 조카를 뉴욕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를 힐러리의 홍의병 대장인 피터 바라라라는 프릿 바라라라는 연방검사가 무시무시한 죄목 뇌물세탁과 외국인 매수 이런 거 돈세탁과 외국인 매수 뇌물 이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 굉장히 살벌한 법인데 그걸로 기소를 했어요 12월 중순에 그리고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게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반기문이 1월 초에 사퇴를 하죠 아무 배경 없이 그러면서 문재인의 집권이 확정된 거예요 그때 1월 초에 이게 왜냐 뭐가 목적이냐 트럼프를 겨냥한 함정이죠 한반도 정세 불안정하게 만들면 트럼프같이 나르시스에 빠져 있고 충동적이고 앞뒤 모르는 자는 불쑥 일을 저질러가지고 결국 개판 날 거다 굉장히 위험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딱 숨통조여 놓고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숨통조여 놓고 김정은만 불러내서 만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감정 안 빠지려고 그 사정도 모르고 트럼프는 우리 지방선거 하필이면 그 직전에 해서 지방선거를 다 망쳤습니다 저 장사치 트럼프 조갑재 선생 정규제 대표 대표적이죠 국제정치학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 안 하시면 좀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시게 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하죠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자 그럼 왜 바이든 글로발리스트들은 감히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 불장난을 할 생각을 못하겠냐 왜 감히 한반도에 대해서 문재인 586과 같은 집단의 재등장을 획책하지 못하겠냐 여러분 이게 한반도를 이제 포기하면 서태폭량을 포기하게 돼요 이제는 한국 포기하면 그리고 트럼프의 반중 대결 미중 대결 구도 자체를 부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워낙 걸려있는 판돈이 커요 운하 미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경제적 지정학적 판돈이 어마무시해요 심볼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인 헌프 캠프리 평택 평택기지와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인 삼성전자 그 두개가 심볼입니다 저희의 그래서 일찍에 오바마 때도 이미 피보트 아시아 이걸 피보트 아시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잘못 아는 거요 피보트 아시아입니다 투가 들어갑니다 피보트는 이제 동사고요 어디어디를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어디를 방향 지향성을 선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향해서 지향성을 바꾼다 그게 피보트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때 린치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중국 스피어로 끌려 들어가면 태평양 구도 전체가 공중분해돼 버린다 이거예요 린치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펠러 같은 거 막 고속으로 도는데 축하고 프로펠러 몸체 결합시킨 다음에 뭐 하나 딱 꽂아 놓는다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런 조그만 막대기예요 근데 만약 얘가 빠져버린다 풀려갖고 전체가 다 작살이 나죠 그게 린치핀이에요 특히 회전체 회전체의 축과 회전부 회전구조물의 축과 회전부를 연결시켜서 질러서 결합시켜 놓는 핀 고정핀 그걸 린치핀이라고 해요 고정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이거 굉장히 특수강으로 깎아도 그야말로 대량생산도 안 하고 하나하나 선반밀링으로 깎는다고 치더라도 하나에 뭐 5만원 10만원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거 빠져버리면은 그게 없으면은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짜리 기계가 작살나고 사고나가지고 수백억 손해보고 그거죠 10만원짜리 하나 빠지면 그게 린치핀이에요 고정핀 그래서 저는 한국은 이런 미국의 살벌한 상황으로부터 한 발 벗어나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이런 문맥을 깔고 보면 황교안이 이번에 부정선거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적으로 갖고 나온 거 참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선 첫째 격하게 환영합니다 전 대표님 황교안이 5월달에 방미했죠 방미해가지고 누구지 캠펠 캠펠 같은 사람도 만나고 아시아치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 국가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아시아 총책임자예요 실세입니다 그런 그래서 미국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왔어요 거기서 뭔가 본 것 같아요 황교안이 혹은 뭐 그것과 상관없이 뒤늦게 각성을 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둘 다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황교안의 이번 움직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국힘 의원들은 황교안의 문제제기를 공유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자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트라이던트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첫째 하나 트라이던트 삼지창 삼지창이죠 우선 첫째 하나 무결선거 감시운동 조직화하고 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 선거법 개정 이번에 이번 국회에서 안 돼요 저희들 그 선거법 개정할 리 없어요 단지 방향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내부가 혼란되질 않아요 두 번째는 평등법 반대 캠페인 해야 됩니다 평등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난 동성애 싫어 난 그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말 하면 잡혀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을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불평등 억압법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평등을 내세운 공산주의는 역사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냈죠 북한에는 약 30개의 계급이 층층이 존재하죠 불평등한 사회도 아니죠 불평등한 체제죠 사회를 없애버린 거니까 인간의 자연 발생적인 것 자연스러운 걸 다 없애고 사회를 없애고 국가만 남긴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게 사회는 국가보다 선행하는 거고요 사회는 국가보다 근원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회를 부정하는 거죠 사회주의에는 사회가 없는 거예요 국가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등을 내세운 평등법은 정상적 사고방식에 대한 불평등한 억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저기 뭐야 우리 아이가 저기 뭐야 우리 아들이 남자의 데려가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될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나 그거 의절할 것 같아 나 그거 구역질러서 그거 어떻게 아들이랑 얼굴 보겠냐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걸로 그리고 글 써놓으면 트위터에 글 써놓고 페이스북에 글 써놓으면 잡혀가요 저게 불평등한 억압이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전면 탄압이죠 그래서 평등법 반대 캠페인이요 그 다음에 교육감 후보 선출 캠페인이죠 자유시민이 광역별로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는 그 시스템 기막힌 거 하나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후 교육개혁운동을 하시는 분들 각 광역별로 그분들은 이 시스템을 그냥 공짜로 이용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발표할 거예요 제가 한 보름 안에 그래서 교육감 후보 선출 캠페인이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우리 진영을 짜야 된다 교육감 후보 선출 캠페인은 정교적 교육을 극복하고 5G AI 시대 북한 자유화 시대의 미래 세대를 길러낸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삼지창 전략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서 우리 자유시민의 진영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영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